안녕하세요. 크리스찬 크리에이터 은나 윙스입니다. 갑자기 크리스찬 컨텐츠를 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오대손, 모태신앙으로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너무너무 목회를 하고 싶으셔서 자기의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시골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를 자비량으로 섬기셨는데 그냥 저는 아주 평범하게 그냥 종교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것을 보고 아, 난 저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전혀 다른 길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흡입력 있게 표현하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하고 같이 MBTI 관련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또 서울지방경찰청이라든지 또 수사관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고 또 광주지방철도경찰대, 학교, 여러 공공기관, 대기업 이런 데에서 이제 제가 기업 강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특강 강의료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이벤트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브랜딩으로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MBTI, 애니어그램, 심리상담, 일반적인 리더십, 동기부여, 여러 관련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쯤에 어떤 시즌이 넘어갔죠.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소천하시게 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사후세계를 같이 겪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나 인생이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직관적으로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진짜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되겠다.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때 절실함을 깨닫고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냐면 요양원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정말 그때 아 죽을 때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제가 가까이서 보게 된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임종이 가까운 것을 직관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가 낮이어서 이렇게 빛이 그렇게 얼마 강하지도 않은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옆에 침실에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를 막 부르면서 빛이 너무 밝으니까 불을 끄라고 불을 끄나기나 똑같아요. 낮이기 때문에 불을 끄라고 너무 두렵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 죽을 때는 영안이 열린다더니 저 할아버지가 뭔가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돌아가실 때 그냥 우리 흔히 그냥 꼴깍 이렇게 죽는다 하잖아요. 진짜 더라고요. 이 숨이 돌아가실 때 진짜 옆에서 경험하니까 꼴깍 숨이 끊겨서 죽더라고요. 상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랑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생영 살아있는 영 호흡이 끊기니까 호흡이 끊기니까요. 그 살아있는 생영이 끊기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가득 그게 제가 깨달아지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인생이 이런 거구나 심각하게 제가 제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종교생활 정말 그냥 모태신화로 살다가 소천하실 때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딱 소천하셨을 때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세계가 열려지면서 제 심장에 제 심장에 천사들이 와서 기름을 붓는 특별한 연주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얼굴이 정말 광채처럼 빛났어요. 돌아가실 때 밝고 평안한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신해산에서 얼굴에 너무 큰 광채가 수건을 가렸다라는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실 때 그 평안한 모습과 얼굴에 돌아가시는 그 시신이 그 광채가 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아 현재 아버지가 영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과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사후세계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딸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아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면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진 재능 특별함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거 하나님께서 물으실 텐데 내가 이런 재능을 지금까지 세상을 위해 살았던 콘텐츠를 이 크리스찬에 위한 우리 예수님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제가 콘텐츠를 잘 만들었거든요. 여러가지 강의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윙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바로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는 열한기상 8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져온 그런 모형인데요. 윙스 힐링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화해의 중보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샬롬 공부합니다. 그리고